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정보가 된 찾아가는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 물건은 전국적으로 봐도 비슷한 현황의 물건들 중 거의 최저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물건인데요. 현재 감정가는 5억 7천만원 최저가는 1억대까지 내려온 물건으로 34%의 금액 1억 9천 7백만원에 오는 9월 4일 길이 잡혀 있습니다. 토지가 90평 건물의 면적이 1층 근생상가 2교실까지 총 203평의 현황으로 면적도 널찍한 물건인데요. 2007년식의 건물로 영상으로 확인하셔도 세월의 흔적은 보이지만 그렇다고 관리가 안된 물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외벽이나 내부 계단실까지 확인을 했을 때 큰 하자는 없는 현황이며 누수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주변으로도 비슷한 현황의 다가구 건물이 밀집해 있으며 바로 옆 건물이 리모델링이 되어 온몸 물건을 준비하시면서 어느정도 참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뒤에 가서는 온몸 물건 연식에 맞게 낙찰 후에는 어느정도 수리 및 리모델링이 예상이 되는 만큼 비용부터 수리 완료시 예상이 되는 임대 수익까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정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온몸 물건은 지난 4차 현재와 동일한 34%의 금액에서 낙찰이 이루어졌다가 미납으로 인하여 재매각이 이루어진 물건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구요. 층별 현황은 1층 근생 2개 호실이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2층은 투룸 1가구 원룸 4가구 3층은 투룸 2가구 원룸 2가구 4층은 투룸 2가구 원룸 1가구의 현황으로 전체 가구 수는 14가구 투룸과 원룸이 주를 이루는 배치네요. 그럼 바로 물건 정보와 도면으로 내부 구조 확인하시죠. 오늘 물건 사건으로는 2023 타경 6512 물건 정변은 다가구 2007년식 건물입니다. 토지 면적은 90.27평 건물 면적은 203.29평이고 감정가는 5억 7천6백 59만 560원 최저가는 34% 1억 9천7백 77만원으로 잡혀있고 입찰기일은 2024년 9월 4일로 길이 잡혀있네요. 다음은 토지와 건물 나누어서 금액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 감정가는 평당 204만원 최저가 34% 금액은 평당 100만원이 안되는 69만원의 현황이고 건물 감정가는 평당 193만원 최저가 34% 금액은 평당 65만원의 현황이네요. 다음은 도면으로 내부 구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1층 주차는 총 6대의 현황이고 여기가 주출입문 양쪽편으로 해서 이종근생시설 사무소가 두곳 배치가 되어 있네요. 다음은 2층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단실을 기준으로 해서 첫번째 호실은 거실 하나 방 두개의 투룸의 배치이고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원룸 1부터 원룸 4까지는 방과 주방이 분리가 된 분리형 원룸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룸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은 3층 도면입니다. 3층도 계단실을 기준으로 해서 첫번째 호실은 2층과 동일한 거실 하나 방 두개의 투룸의 배치 그리고 두번째 호실과 세번째 호실은 원룸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 호실은 거실 하나 방 두개의 투룸의 구조네요. 그래서 3층의 전체적인 현황은 투룸 두가구 원룸 두가구의 배치고요. 마지막 4층 확인해 보겠습니다. 4층 같은 경우에는 계단실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편으로 거실 하나 방 두개의 투룸이 두가구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면적으로 해서 원룸 한가구의 배치인데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좌측편은 바로 이 부분 우측편은 이 부분에 투룸 복층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층 투룸 두가구는 복층 구조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 2007년식의 건물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옵션 및 리모델링이 예상이 되는 물건이고 필수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공사라고 해서 어느정도 필요한 부분만 교체 및 수리 비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도배 및 장판 교체 천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화장실 싱크대 14개씩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화장실은 200만원 싱크대는 140만원씩 총금액은 2,800, 2천만원 가량 예상이 되고 옵션은 세탁기, 냉장고, TV, 에어컨 2,2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옵션 품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G 삼성 국산 제품이 아닌 어느정도 좀 저가 브랜드 원룸 기준으로 해서 제가 계산을 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총 비용은 이렇게만 한다 해도 8천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올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 실내 인테리어죠. 목작업 및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는 몰딩 부분 다 철거를 하고 조명 세로 교체, 현관문은 랩핑 작업이나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도어락 교체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외벽 도색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베란다 타일 그리고 1층 자동문도 최신식으로 교체를 해주어야 하고 차장 및 옥상, 방수 및 도색 이런 부분을 모두 포함한 올 리모델링 수준이라면 당연히 1억원은 가뿐히 넘어가는 총 비용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총금액 8천만원 기준 이런 부분을 플러스 하시면 된다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위 금액은 최소치로 잡은 금액이며 실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물건이 있는 입지는 최신 트렌드의 올 리모델링이 아닌 부분적인 수리 및 보수 그리고 옵션 품목 교체로 비슷한 연식의 물건보다 월세 금액을 약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기본적인 리모델링이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실제 낙차로 내부 확인 후 제가 말씀드렸던 목작업부터 옥상 방수 도색까지 모두 올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약 1억 중반 정도는 충분히 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리모델링은 어느 정도 적정 비율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 물건 주변 중계매물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올 물건 바로 옆에 건물이 올 리모델링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9만원으로 중계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 현황은 관리비 9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28만원 정도의 월세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내부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원룸 싱크대 교체가 되어 있고 후드까지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방 쪽 타일 마감이 되어 있고 냉장고 옵션 그리고 화장실도 이렇게 풀 리모델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 트렌드에 맞게 리모델링이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세탁기 건조기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용 8천만원에는 여기 베란다 타일은 빠져 있는데 이 물건은 모두 포함이 된 풀 리모델링 물건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배 장판, 여기 아마 장까지 짜놓은 걸로 제가 예상이 되고요. 여기 안쪽 붙박이장도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 신발장 타일까지도 모두 교체가 되었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리모델링 된 물건이 월세 28만원 정도의 시세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바로 옆에 물건은 리모델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 11만원의 금액인데 관리비 5만원 있기 때문에 16만원 정도의 월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물건 한번 보시면 오늘 물건과 동일한 2007년식 건물인데 오늘 물건도 이 정도 수준과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풀 리모델링을 한다면 이런 몰딩 부분은 모두 철거를 해야 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목작업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제가 초반에 기본적인 비용 8천만원보다 확실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부 구조는 확실히 조금 몰딩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올드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급 물건이 월세 16만원 풀 리모델링 물건은 월세 28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바로 예상 임대 수익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예상 임대 수익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수리비용 8천만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낙찰가는 2억 3천만원 기준입니다. 치득세 기타명도 2% 460만원 옵션민 보수 8천만원 잡았고요. 원룸 9가구 23만원씩 207만원 보증금은 100만원 기준 투룸 5가구는 40만원씩 200만원 보증금은 300 기준으로 계산을 드리고요. 총 보증금은 2,400만원 연 4,884만원 월 407만원 가량 예상이 되고 낙찰가 2억 3천 기준 85%의 신탁대출 1억 9천 5백만원 이자 5.2%를 적용한다면 연이자는 1,020만원 월 이자는 85만원 가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임대 수익 4,884만원에서 이자 1,020만원을 제한다면 실수익, 연임대 수익은 3,864만원 월로 환산시에는 300만원이 넘어가는 322만원 가량이 예상이 되네요. 낙찰가 플러스 비용 3억 1,400만원 대출 1억 9천 5백을 제한다면 1억 1,900만원의 금액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모두 임차 세팅이 완료된다면 보증금 2,400만원 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투자금은 9,500만원 연임대 수익은 40%가량이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인 입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칠곡군 북삼법 임평리에 위치한 다가구 경매물건인데요. 여기 아래쪽이 북삼윤리지구 그리고 인근으로 해서는 대구경북광역철도조 북삼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호재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 위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구미 1공단, 3공단 남구미대교를 이용하면 차량 15분이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에서도 북삼지역 이런 식으로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북삼지역으로 임차수요는 꾸준히 있는 그런 현황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북삼 다가구 건물들이 많은 노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놓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드렸던 리모델링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임차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 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여기 101호 상가 임차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분은 사후 확정은 없고 배당 신청만 하셨네요. 보증금 2천만 원이 있지만 실제 현황 조사서상 전 소유자분과 계약을 하였다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이 전 소유자분의 소유권 치득일도 여기 위에 기재된 말소기준 권리보다 이후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는 임차인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등기부 현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고 현 소유자분께서 2021년 4월 달에 매매가 5억 원에 실거래를 하신 이력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물건 감정가 5억 7천6백만 원은 주변 시세와 비교를 했을 때 좀 높게 잡힌 그런 감정가로 파악이 되고 현 소유자분께서 2021년 매매가 5억 원에 실거래를 하셨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매매가 중개매물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4억 초반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물건 제가 말씀드렸죠. 4차 기일이었던 6월 19일 최저가 현재와 동일한 1억 9천7백77만 원에서 낙찰이 이루어졌는데요. 1등 낙찰 금액을 보시면 2억 5천100만 원 감정가 대비 44%의 금액으로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입찰 인원은 3명이었고 제가 이날 2등 차순위 금액이 2억 3천119만 원에 입찰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던 물건이었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낙찰자분은 민합을 하였고 다시 한 번 더 9월 4일 길이 잡혀있네요. 그래서 정확한 민합 사유는 알 수 없지만 권리상이나 인수되는 금액은 없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리모델링 비용 정도만 감안하시고 적정 금액의 입찰을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이번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 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 분석 대리 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